지식과 감성, 창의력의 축제 제11회 2012 KWC 홈페이지, 웹영상, 게임, 어플리케이션 부문 IT 컨테스트와 나는 셰프다 요리 대회가 개최됩니다.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,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등 수상의 영예와 총 4천여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. 이 행사는 우성대학교, 솔브리치 국제대학이 함께합니다. 제11회 2012 KWC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.